세계적인 특송기업인 페덱스의 TNT 인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합병의 경쟁침해 가능성을 조사해온 EU집행위원회는 EU의 진술서를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스거닝 TNT 최고 경영자는 내년 상반기에 인수합병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물류회사 페덱스는 44억 유로를 주고 네덜란드 기업 TNT 익스프레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NT 익스프레스는 국제 배송 물량 감소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과 브라질 법인을 매각하고 4천 명에 이르는 임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매각 발표 이후에도 TNT의 영업 실적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700만 유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KST 뉴스 이근아입니다.